도로시의 집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꿈을 이뤄준다는 우주를 찾아가요 우리도 우주에게 함께 가볼까요? 여기를 무시게 넘어 넘고 오네 꿈을 이뤄준다는 나라가 있다네 떨리무치게 넘어 건물해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가 있다네 멀리 무지개 넘어 건물해 멀리 무지개 넘어 건물해 멀리 무지개 넘어 건물해 너리 비우고드 문화야될데 노란힘 바다노 노란힘 바다노 네! 못게 넘어 너리 비우고드 문화야될데 우리 가족분들도 박수로 맞춰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길을 따라가다가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양철 나무꾼도 만났죠 겁쟁이 사자도 만났어요 소원과 꿈을 이루어준다는 오즈를 찾아서 모두들 도로시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도 만났어요 내 마음은 사랑해주신 ñ 레이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렛땡땡땡 레이레레레레레레레레뢕땡땡 레이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롱땡땡 LALALALALALALATS LALALALALALA 공 잠김 라ALALALALALATS 공봉 양박이 잘하자마 오지의 хочешь 찾아마 우승 ska게 잘해 꺼와는 나를 때리 ancestors 신나게 했나면 정말로 해야 될거야 모두를 찾아가 모두를 찾아가 소원의 맘에다 용기가 펭닌다면 정말로 해야 될거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그런데 찾아간 오즈는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오즈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오히려 나쁜 선종마녀를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하지 뭐예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무서운 선종마녀를 물리치러 가요 사랑과 지혜와 용기로 약! 친구들은 도로시를 응원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도로시에게 힘을 주세요 참가자! 저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로 약!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도로시는 오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친구들과 힘을 모아 이겨냈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사랑과 지혜와 용기가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도로시는 집으로 가려고 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네요 도로시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게 위 bus?? 우리 KYL 나 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 콕콕콕! 지회로 가는게 콕콕콕! 정말 행복해 콕콕콕! 완전히 일어나는게 어떻게 할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진정 못생겨야 할까 이 마음을 말해 콕콕콕! 정말 행복해 콕콕콕! 지회로 가는게 콕콕콕! 정말 행복해 콕콕콕! 자 다시한번 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즐거운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